늦가을 감성여행 제대로 하고 왔지 거기가 어디냐면 프로닉키가 독특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야 나만과 완벽을 따라 짜릿한 수준을 느끼며 트래킹을 할 수 있고 자연이 만들어낸 황홀한 풍경을 찍으니 근사한 사진작가가 된 것 같아 가을바람에 출렁이는 갈대숲을 거닐내서 잃어버린 감성을 자극했지 속이 뻥 뚫리는 최고의 비를 보며 마시는 커피 한잔 와, 감동이었어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고? 가채로운 매력이 있는 단양이야 정말 강추하는 여행지야 꼭 떠나봐 왜 하진 않을 거야 나의 추천여행지 단양